세정치 민주연합이 광주에서 2017년 숙권정당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. 세정치 민주연합 초재선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9.1 광주시의회에서 2017 직권의 길 국민에게 묻는다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. 특히 호남정신과 세정치 민주연합이라는 주제로 세심파 초재선 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정책과 노선의 새로움과 당내 민주화, 올바른 대안 제시 등 세정치 민주연합의 향후 행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.